은퇴자들의 건강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은퇴 이후 버는 돈이 없어도 집이나 차가 있으면 직장 가입자일 때보다 건보료가 더 많이 나오면서 불만이 컸는데요. 당정 이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아주대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허윤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당정 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에서 자동차에 지역 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자동차에 4천만 원 이상이 보과되는 그 기준을 폐지하겠다라는 게 당정의 계획이고 발표인데 폐지하는 게 맞습니까? 폐지하는 게 맞다는 것은 당정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의견의 일치가 있어 왔죠. 다만 최근에 그것이 발표가 됐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한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1989년도에 전국민 보험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 파악이 정확히 안 되니까 그 소득에 대한 파악의 대리변수로서 자동차가 당시는 상당한 재산의 가치라든지 소득을 어떤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활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 지금의 시점에도 그것을 계속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완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예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죠. 잘한 결정이라고 파악이 되죠? 네, 그건 잘한 겁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 공제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나요? 재산 공제는 다음번에. 다음번에 얘기할 건가요? 제가 다시 한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발표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일단 자동차부터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도 개인적으로도 자동차에 폐지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 추정 항목으로서 우리가 재산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소득 추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향상이 되었죠. 그런 면에서 자동차를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도 비슷하게 지금 소득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서는 자동차 배기량은 제외했지만 역시 4천만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복지부 내에서 같은 소득 추정 방식 항목을 좀 통일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료에 자동차를 제외했으니 앞으로 기초연금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은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 안에 여러 가지 기준 중에 건강보험은 이렇게 바꾸고 기초연금은 또 그대로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요.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은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겨왔던 조치잖아요. 전문가들은 반대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냐. 조금 더 가까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가 있냐. 없거든요. 재산에 부과하는 거죠? 네. 소득에 부과하는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럼 재산이 완전히 빠져있냐. 그건 디테일하게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전체 지역 가입자 중에 94.3%에 해당하는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정책. 이걸 반드시 총선 전에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총선용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적절하게 균형 잡힌 정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렇게 줄어든 건보 재정. 그러면 국가가 그것을 재정으로 충당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 어떤 대안이 있냐. 이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동시에 발표하는 게 맞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가입자 거의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 정책을 형평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먼저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적절하냐. 이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